남을 없인 여기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탕하게 하는 자이니라. 마음이 스스로 열리면 앉아서 생각만 하여도 하늘을 볼 것이다. 물이 흐리면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세상의 도를 얻지 못하나니 마음이 스스로 깨끗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적의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곧 화합하라. 남의 장점은 지켜주고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라. 이 몸은 모래성과 같아 금세 없어진다. 이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이 몸은 시든 꽃과 같아 이내 늙어버린다. 이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고 죽음이 사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이 몸에 너무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에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 여자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어찌 어렵다고 말하리요.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낫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성으로 예배하면 구광과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그들이 얻는 복은 할 양 없을 것이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면 고기 없는 빈 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늙은 따옥이처럼 쓸쓸히 죽어간다. 또한 못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예시를 생각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물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거짓말하지 되면 입에서는 항상 백합의 향기가 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뜻을 품으면 사람이나 천인이 공경하고 보호하고 항상 자비로운 말로 모든 사람을 위안해 줄 수 있고 뜻에 넘치는 즐거움을 얻으며 몸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고 말에 잘못됨이 없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지혜가 뛰어나게 되어 재활 사람이 없는 일곱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인간의 진정한 화합과 행복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으로 하여 그 타인을 헐뜯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서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능히 참나니 그것은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생각하며 행동이 깨끗하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극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대인은 세상일에 빠지지 않아 자손재물 토지를 바라지 않고 항상계와 지혜와 도를 지키어 그릇된 부기를 탐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 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를 지혜로 돌이킨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별에 애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근심이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근심과 괴로움은 고통을 불러들인다. 고통이란 나무는 이렇게 하여 점점 무성하게 자란다. 필요할 때 도움 줄 멋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기쁜 일이다. 선행을 하는 것은 임종 때의 기쁜 일이요. 이 모든 고뇌를 정복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하는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올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나 백년 타만 재물은 하루아침 끓이다.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헐헐 날듯이 살아가는 사람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여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 맑고 푸르기가 호수 같은 사람 그에게는 무한히 솟구치는 예지가 있어 이 세상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인자한 마음으로 이해하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매일 밤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부딪히며 산다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리말리어 비록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그대 마음속에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시오.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시오. 덕망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시오.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참 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실버로 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국에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사람이 만약 성내거나 원한이 없으면 그를 마주하여 욕하고 꾸짖더라도 청정의 앙심을 품지 않으므로 그 허물이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그에게 끼얹더라도 역풍에 도리어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 같다. 사귐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고통의 그림자를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지금까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의 이목으로 삼으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늙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듬을 자초하려는가.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 악담을 마구 퍼붓는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나니 참는 마음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으리라. 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요. 그대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하며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죽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 뉘우치고 죽는 것이니 이른바 중생이여 행사하는 죽음이니. 이른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요 얽매여 죽는 것이니 이른바 축생이여 뜨겁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지옥이요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악이이니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위에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이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는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싸우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남을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탕하게 하는 자이니라. 마음이 스스로 열리면 앉아서 생각만 하여도 하늘을 볼 것이다. 물이 흐리면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세상의 도를 얻지 못하나니 마음이 스스로 깨끗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저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곧 화합하라. 남의 장점은 지켜주고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라. 이 몸은 모래성과 같아 금세 달아 없어진다. 이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이 몸은 시든 꽃과 같아 이내 늙어버린다. 이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고 죽음이 사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이 몸에 너무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에 남녀의 차별이 있다면 여자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어찌 어렵다고 말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낫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성으로 예배하면 얼굴이 단정해지고 음성이 맑고 청하해지며 보기하게 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며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국왕과 대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그들이 얻는 복은 한량 없을 것이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면 고기 없는 빛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늙은 따오기처럼 쓸쓸히 죽어간다. 또한 모스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예시를 생각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모든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물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입에서는 항상 백합의 향기가 나고 건강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뜻을 품으면 사람이나 천인이 공경하고 보호하고 항상 자비로운 말로 모든 사람을 위안해 줄 수 있고 뜻에 넘치는 즐거움을 얻으며 몸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고 말에 잘못됨이 없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지혜가 뛰어나게 되어 재활 사람이 없는 일곱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인간의 진정한 화합과 행복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으로 하여 그 타인을 헐뜯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서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능히 참나니 그것은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깊이 생각하며 행동이 깨끗하고 신중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극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대인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아 자손재물 토지를 바라지 않고 항상계와 지혜와 도를 지키어 그릇된 부기를 탐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 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를 지혜로 돌이킨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별에 애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근심이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근심과 괴로움은 보통을 불러들인다. 고통이란 나무는 이렇게 하여 점점 무성하게 자란다. 필요할 때 도움 줄 멋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기쁜 일이다. 선행을 하는 것은 임종 때의 기쁜 일이요. 이 모든 고뇌를 정복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하는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울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나 백년 타만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사월 날듯이 살아가는 사람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여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 맑고 푸르기가 호수 같은 사람 그에게는 무한히 속구치는 예지가 있어 이 세상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매일 밤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부딪히며 산다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리말리어 비록 뭐 좋은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그대 마음 속에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시오,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시오, 덕망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시오.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김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참, 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실버로 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사람이 만약 성내거나 원한이 없으면 그를 마주하여 욕하고 꾸짖더라도, 청정의 앙심을 품지 않으므로, 그 허물이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그에게 끼언더라도 역풍에 도리어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 같다? 사김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고통의 그림자를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유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배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하면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의 이목으로 삼으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듬을 자초하려는가.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 악담을 마구 퍼붓는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나니 참는 마음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으리라. 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여 그대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하며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죽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 뉘우치고 죽는 것이니 이른바 중생이여 행사하는 죽음이니 이른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여 얽매여 죽는 것이니 이른바 축생이여 뜨겁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지옥이여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악이이니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이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는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